한류 스타 비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류 스타 장나라는 열애설로 아시아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두 한류 스타 비와 장나라에 관해서 머니투데이 스타 뉴스의 김원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비가 타임 백인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2년 연속 순위 안에 드는 셈이네요. 네, 아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속단하기는 일이고요. 온라인 투표는 타임백 선정과 무관하게 온라인 이벤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백인은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좀 심각스러운데? 네, 이번 주말 발표가 되는데 그래도 B씨가 백인에 들만하니까 후보로 올라온 거여서 만약에 뽑히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의미는 있고요. 대부분의 온라인 투표가 그렇듯이 이번 인기 투표도 타임지에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아보자고 하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임백인의 선정과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B가 지난해 타임백에 선정됐을 당시 한때 B씨가 1위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1위를 달렸고 지금 현재는 태국 국왕에 의해서 2위를 달리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네티즌의 몰표가 이어져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워낙 극명성실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만큼 투표해 준다는 말인데요. 한국인으로서 어쨌든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기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타임백인 안에 선정이 된다면 참 그만한 영광이 없을 것 같은데 타임백인,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타임백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타임백에는 B씨처럼 좋은 일을 해서 널리 알려진 일도 있지만 테러리스트나 이런 분들도 악명으로 인해서 100인에 들기도 합니다만 B씨는 타임백에 들므로 해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타임백에 들면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아주 좋은 호평을 이끌어냈고 올해 또 월드스타로 발더도 많은데 아주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타임백으로 인해서 세계로 진출을 하는데 발판을 디디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그 88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알려졌지 않습니까? B씨도 타임백에 들면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게 되면서 할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이 오게 되고 올해와 같이 월드투어도 벌이게 된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네, 가수 B는 미국 투어도 또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가수가 미국에서 투어를 벌인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B씨는 오는 6월부터 미주 7개 도시를 돌게 되는데요. 일단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와 22억 5천만 원의 미주 5개 도시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큰 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또 다른 회사인 B2B라는 회사와 함께 또 미주 2개 도시를 계약함으로써 모두 6월에 7개 도시를 돌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을 보면 오는 6월 9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몰슨 앰비 시어터를 시작으로 애틀란타 필립스 아레나 23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다시 한번 콘서트를 벌이고요. 6월 27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카우팰리스, 6월 30일에는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벤쿠바와 하와이 공연은 아직 장소를 논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B가 미국에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뉴욕 메디슨 스퀘어 시어터에서 처음 공연을 벌였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이 2006년 처음 벌였던 공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미국 라스베가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벌였고 이번이 세 번째 미국 공연을 벌이게 되는데요. B는 이번 월드투어 이후에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하고 있어서 계획하고 있어서 이번 월드투어와 미주투어가 갖는 의미를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려 7개 도시에서 투어를 가는다. 참 대단한데 일본에서 한 도쿄돔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흔히 부독한을 공연장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쿄돔은 부독한과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부독한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권희의 공연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문화회관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 도쿄돔은 규명원에서 아주 일본 최대의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암경기장이나 잠실주경기장에 비유할 수 있는데 약 4만 명 안팎을 수행할 수 있는 도쿄돔은 지금까지 롤링스톤즈와 본조비, 퓨트니스톤, 마돈나, 비욘세 등 아주 세계적인 지명을 갖고 있는 스타들만이 이 무대에서 공연을 했고요. 일본 내 스타들 중에서도 일본 최고의 남성그룹인 스마프와 글레이, 하마사키, 아유미 등이 여기서 공연을 벌일 수 있었는데요. B씨는 도쿄돔에서 예정대로 공연을 벌이면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도쿄돔에서 공연을 벌이는 가수로 기록됩니다. 약 3만 5천명 정도가 모일 예정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일본 공연기획사도 도쿄돔 공연을 기획하면서 과연 3만 5천명, 4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다고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도쿄돔도 성황리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도쿄돔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7개 도시 투어, 그리고 일본에서 도쿄돔 공연 참 미국과 일본을 달린 세계적인 가수 B의 모습 너무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 장나라 씨도 요즘 열애설 때문에 뜨거운데 이번에 장나라 씨가 열애설의 상대인 하윤동 씨 그러니까 하윤동 씨의 국내 팬클럽 창탄식을 장나라 씨가 주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묘한 두 분이 참 묘한데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2005년부터입니까? 계속해서 열애설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연계 마케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음반에 듀엣곡을 같이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음반에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으로 출연해준다든지 아주 두 사람이 열애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즐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특히 장나라 씨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기 장나라 씨가 생일을 맞아 팬들과 함께 나라사랑운동회를 펼쳤습니다. 이제 저날도 바로 하윤동 씨가 영상 메시지로 인해서 영상 메시지로 장나라 씨에게 아주 애정어린 영상 메시지를 보내줘서 다시 팬들로 알고 남자친구가 맞느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받게끔 했는데 하윤동 씨의 영어 이름이 피터입니다. 그래서 팬클럽 이름도 피터팬으로 정해서 장나라 씨가 국내 팬클럽을 주도하게 됐는데 오늘 5월 8일에 대전에서 열린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이날 하윤동 씨와 장나라 씨가 듀엣곡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 대.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다정하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날 대전에서 공식적인 팬클럽 창단식을 부린다고 하는데 하윤동 씨도 아주 지금 좋아서 지금 입이 키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장나라 씨와 하윤동 두 사람이 함께 공연도 하고 또 이 하윤동 씨의 국내 팬클럽 창단식을 장나라 씨가 돕는다고 하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또 어떤 사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참 아직까지 궁금한데요. 두 사람은 2005년 크리스마스 장나라 씨가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벌이면서 이제 공연, 열애설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 하윤동 씨가 장나라 씨에게 축하꽃대바를 보냈습니다. 단순한 그런 우정의 메시지였는데 중국 언론이 열애설로 비화시켜서 아주 이제 열애설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장나라 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 친구다.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의역해보면 어떻게 이제 친구 이상의 감정은 있지만 연인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윤동 씨의 부모님이 우선 장나라 씨를 무척 좋아하고 있고요. 하윤동 씨의 부모님이 장나라 씨를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자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에 장나라 씨 아버지인 조호성 씨도 하윤동 씨를 매우 반듯한 청년이라며 자랑을 하면서 두 사람의 또 자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부모님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당사 두 사람은 어딘가 오른쪽 벽이 있다는 걸 느끼게 했고요. 그리고 장나라 씨는 또 말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를 깊이 하려도 할 수가 없다. 그 언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사랑은 눈빛만으로도 통한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의 장나라 씨가 중국어를 능숙하게는 하지 못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좋은 관계임에는 분명하지만 당장 연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언어 장벽이 참 아쉽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장나라 씨와 열애설이 무서운 하윤동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윤동 씨가 과연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하윤동 씨는 대만 부모님을 뒀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5cm에 65kg. 아주 혼칠하고 권장한 측면. 네. 바로 혼남인데요. 2002년 일본 잡지 펄슨지에 아시아주의 아름다운 청년에 뽑히기도 할 만큼 아주 미남형 배우인데요. 조호성 씨도 아주 성격도 예의 바르고 밝고 그리고 반듯한 청년이다라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착시나리 투와 와호 장룡에 출연해서 얼굴을 많이 익힌 그런 배우인데요. 일단 중국과 홍콩, 대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배우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동건 씨나 원빈 씨 같이 아주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좋은 그 정도의 배우라고 합니다. 조호성 씨가 워낙에 하윤동 씨를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거기에 물들었나 물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윤동 씨는 중국에서 젊은 층에 아주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라고 합니다. 네, 하윤동 씨에 대해서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장나라 씨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장나라 씨가 이렇게 묘한 웃음만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장나라 씨의 향후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장나라 씨가 5집 사랑부리기라는 노래로 국내에 컴백을 했는데 아쉽게도 짧은 활동을 마치고요. 지금 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나라 씨는 기존의 명랑소녀 성공기, 여기서 보여줬던 그런 명랑케어라는 캐릭터를 벗고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여성의 연기를 펼칠 예정인데 이 연기를 위해서 장나라 씨가 일단 연기 수업을 다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또 다음 달에 콘서트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활동과 국내 영화배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인데 가수로서 빨리 활동을 마쳐서 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장나라 씨 앞으로 스케줄이 참 빡빡한데 너무 바쁜 활동 때문에 연애 사업에 소홀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 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가고요. 김원경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